아...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꽃에다가 이렇게 놔두시니까? 자기도 나란히 봤어 루다 여기 집 마음에 들어? 응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 어저께 애가 오기 싫었거든요 여기여 이 집에 장난감 없을 것 같다고 근데 장난감이 있어서 다행이구나 응 가기 싫다고 집에 꽃도 있고 꽃도 있고 꽃도 있고 꽃도 있고 꽃도 있고 꽃도 있고 뿅 뿅 너 이거 밥 먹고 가자야지 알았지? 이거 봐 누구야? 진주래 진주 진주 강아지야 진주 맛만 먹을 시간이래 좋아가지고 막 뛴다 갈까 이제? 진주야 안녕 다음에 또 봐 진주 진주아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이제 가야 돼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자시고 잘 먹다 갑니다 가자 자 오늘 가는 곳은 어디라고 했죠? 요즘 굉장히 핫한 곳 예산시장 오늘은 되게 유명하신 백종원 요리사님이자 사적가님이 만드신 충남 예산시장에 갈 겁니다 거기가 되게 핫풀이라서 사람 엄청 많대 음 자 그러면 저희는 출발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비 비 비 도전 자 도착했습니다 가자 11시 오픈인데 벌써 지금 왔어 사람들 자리 없을 거야 지금 10시밖에 안 됐는데 가보자 아빠 손 잡아 엄마 어딨어? 엄마 저기 있어 왜 입이 삐쭉 나왔어? 근데 내 소중한 꽃이 부숴뒀어 속상하겠네 봐봐 엄마가 하라는 거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차에 가 있을래? 춥지 않아? 어때? 추워? 추워 닦고 이거 부숴뒀어 부숴뒀어 아빠가 꽃 다음에 또 얻어다 줄게 알았지? 대박 어디 가게 뭐 사러 가 엄마랑? 꽃 사러 가? 응 응 대박 대박 엄마랑 와서는 꽃 사고 와 아유 그 놈의 꽃 나 이거 봐 엄청 뭐가 많아 맞아 여기는 이른 시간부터 뭐가 많이 열렸다 와 엄브렐라 우단도 예쁘고 엄브렐라가 있어? 어디? 여기 핑크렛 꽃도 예쁘고 핑크렛 엄브렐라도 예쁘고 어딨지 엄브렐라가? 엄마 안 보이는데? 내가 여기 가볼게 엄브렐라가 어디 있지? 대체 핑크렛 엄브렐라 아 이거 이게 엄브렐라야? 꽃집이 다 왔다 예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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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꽃 골라 바르다 핑크렛 핑크색 핑크색 찾아 바르다 여기도 핑크색 있어 이 핑크색 하고 싶어요 이거 핑크색 하고 싶어요? 반짝반짝 예쁘다 하하하하 몇 살이야? 어 말로도 해야지 이거 보지 네 네 네 타지요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자 우와 꽃 생겼다 신나요? 응 고마워 어 아빠 저기 있다 유다야 어? 아빠 저기 흐흐흐 아빠 하하하 꽃 샀어? 응 아빠 주려고? 아니 아니야? 이거 무슨 꽃이라 그랬지? 아빠한테 설명해 주기로 했잖아 동백꽃이야? 문외꽃 어? 문외꽃 문외꽃 에? 물레꽃? 카 카메오 카네이션 카네이턴꽃 고마워 이거 믿고 아니 여기 자리를 메뉴를 시켜야지 자리를 잡을 수 있더라고 몰랐어 그래서 내가 지포 급하게 시켰어 여기 너랑 여기 너랑 야 동백꽃 우와 바삭바삭하고 바삭하고 과자 같아 바삭바삭하고 과자 같아? 응 맛있어? 응 앉아서 먹을까? 응 지금 누다가 먹는 게 뭐라고? 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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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야? 맛있지 않아? 응 아빠도 없어? 응 그럼 가서 아빠 갖다 줘 아빠는 쥐포 좋아해 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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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야? 응 고마워 왜? 꼴록꼴록 걸어서 주는 게 귀엽냐? 뭐야 아빠 주는 거야 왜? 아빠 거 거기 나오면 내가 받을 거야? 응 알았어 거기 나오면 내가 받아 응 감사합니다 야지 감사합니다 야지 감사합니다 야지 응 됐다 옳지 가자 잠시만요 왔어? 잘 왔네 잘 들고 왔네 우와 됐다 앉아 앉아 자 보자 여기 불판이 있어서 어 불판이랑 이렇게 앉아 야 야 이거 봐 뭐야 이거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이른 시간부터 오다니 엄청 치열하고 여기 지금 장난 아니야 11시 오픈인데 10시에 왔어 우리가 좀 일찍 도착했는데 더 늦게 왔으면 못 앉을 뻔했어 아 여기 아빠? 어 고마워 이것도 구울게 버섯도 어 루다가 집어서 주는 거야 아빠한테? 우리 젓가락질 마스터 해 마스터야 타 고마워 가자 자 아 저 소주잔을 뭐야 두 손은 뭐야 애기잔이라고 저를 좋아하더라고 맛있어? 소주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애기들이 하는 거야? 이건 애기들이 하는 거라고 아니야 그거 어른들이 하는 거야 아니지 애기들 써도 되지 뭐 컵인데 컵의 용도가 어디 있나 정확한 용도가 정확한 용도가 오 오 잡았어 오 오 오 오 식었다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최고예요 나도 한번 먹어볼게 음 맛있어 고기 누린내 이런 거에 예민한 사람이잖아 고기 누린내 하나도 안 나 고기 누린내 부질부질내 부질부질내 바닷바닷 하네요 귀여워 먹는 거 봐 고기 누린내 고기 누린내 구기 누린내 고기 누린내 맛있어 아니 먹방 해야겠어 자, 먹어봐. 감칠맛 나, 감칠맛. 맛있네. 맛있지? 괜찮네. 아휴, 내가 다이어트 중이라 술을 못 먹는다. 나도 막걸리 한 번 먹고 싶는데 운전 중이라서 못 먹는다. 괜찮아, 엄마? 뭐래? 괜찮니? 괜찮아, 엄마? 아휴, 잘 먹어. 예뻐. 도래창. 아, 도래창? 와, 나 진짜 추워 먹어봐. 먹어볼게. 안 찍어 먹어 먹어야 돼. 엄청 느끼해. 아, 약간 대창 느낌인가? 내가 딱 소금장 찍어 먹어야 될 것 같아. 그치? 약간. 흐물흐물하면서 느끼하고. 이거 먹고서 밖에 오일장 구경하자고. 자, 저희는 다 먹었습니다. 아, 신발은 왜 벗는데? 근데 루다가 아직도 계속 먹고 있어요. 삼겹살 다 먹고 이제 토시살 먹고 있어요. 젓가락들이 날로 늘어. 그니까. 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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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물. 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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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물. 야. 루다야. 그냥 탈탈탈 털어먹어. 젓가락 하지 말고. 이걸 안 돼, 이건 안 돼. 길이잖아, 루다야. 입으로 털어먹어, 이렇게. 어, 그렇게 살을 손으로 먹어. 젓가락으로 어떻게 먹어. 아니야, 그렇게 털라는 뜻이 아니라. 졸이업을 털라는 뜻이었어. 아니, 졸이업 흔들고 있어. 이렇게 잡아. 이렇게 해서 털어먹으라고, 이렇게. 탈탈탈탈. 아, 웃기네. 이렇게 잡아. 이렇게 해서 털어먹으라고, 이렇게. 탈탈탈탈탈. 아, 웃기네. 개그맨인 줄 알았네. 이거, 이거 봐도. 이거 봐, 루다야. 색깔 이쁜 것도 너무 많지. 핸디 먹고 싶어. 핸디? 저거 너무 커서 루다 목에 칵 걸릴 수도 있어. 간판아, 꾹꾹 씹어먹을래. 기다려봐, 일단 엄마가 담을 거니까. 이게 비밀봉달에 담는 시스템이군요. 그런가 봐요. 핸디야, 이것도? 이거 돌인 거 같은데? 돌? 핑크. 핑크? 응. 이거? 응. 이거 맞아? 응. 알았어. 자, 먹어봐. 어때? 아빠, 와봐. 무슨 맛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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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록달록. 알록달록 맛이야? 검은색인데? 그렇습니다. 한국 같은데? 일로 와봐. 여기 재밌는 거 안다, 언니 오빠들. 뭔데? 여기 봐봐. 우와. 아, 보여. 여기서 봐봐. 구경 엄청 하고 있어. 긁어, 계속 긁어. 저 언니 하는 거 봐봐. 어떻게 하는지. 성우양 엄청 열심히 해. 누나 해볼 거야, 아니면 구경만 할 거야? 해볼 거야. 해볼 거야? 알았어. 언니 오빠들 끝나면 해보자. 어? 근데 아저씨 왜 까만들 가고 있어? 어? 지금 됩니다. 똑바로 앉아. 의자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앉지는 못하는데. 더 가까이 앉아, 더 가까이. 아, 왜요? 나와. 칭 묻혀서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손따라 찌르는 거야. 말이 될 거야. 할 수 있어요? 어. 알았어. 응? 응, 그렇게. 예스. 이제 해도 돼요? 해봐, 파이팅! 파이팅! 해보자. 그렇지. 콕콕콕콕 찍어. 옳지, 옳지, 옳지. 오, 심각해, 심각해. 하하하하하. 그냥, 그냥 톡톡톡톡톡해. 세게 눌러야 돼 그렇지 왜 이렇게 웃기니 이러다 말도 좀 하면서 해 오 됐어 잘하고 있어 그렇지 아이고 아깝다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벌써 포기셨어 또 심플해 괜찮아 괜찮아 자 도전 침 해봐 나 침 됐어 어 침침침 이게 침이 중요해 몰라 오 됐다 짜라자 이야 아빠 성공했다 뽀뽀 한 번 해줘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루다 얍 아빠 이거 내 선물이야? 어 루다 주려고 아빠가 한 거야 아빠 이거 나 너무 감동이야 엄마 아빠 최고 한 번 해줘 최고 자 여기 충남 예상시장 오늘 다 찍어봤어요 너무 재밌는데? 재밌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맞아 오일장 이런 게 원래 재밌어 나 진짜 이런 거 좋아해 또 대대시장 이런 거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 안녕 안녕 이거 뭐야 뭐? 돌인데? 무슨 돌? 돌이 있었어 어? 먹는 거 아니야 왜? 아빠 돌 먹었어? 어 돌 먹었어 어떡해 여기 돌 있다 자 먹어봐 돌 먹는 거 아니야 왜? 아니야 그러면 엄마 먹을게 돌 맛있는데? 핑크색 돌이야 응? 내가 좋아하는 핑크색 돌? 먹어봐 엄마 아빠 믿고 먹어봐 맛있어 사실 우다야 이거 돌이 아니라 초콜렛이야 응 초콜렛이다 아니야 초콜렛 아니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제 너 진짜로 먹으면 안 돼 아빠 엄마가 주는 것만 먹어야 돼 진짜 어디 가서 돌 줘서 먹는 거 아니야? 아 정말 아빠 친구들 응 응 응 응